자,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산시가 낳은 김영아입니다. 허하늘입니다. 해바라기 꽃 불러드리겠습니다. 내 해산아이 해바라기 꽃 당신만을 알아보면서 아마, 아마, 아마 달빛 속은 짓의 생명과 중점은 못 벗산고 아침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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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대 다신 줄이 없려 이슈의 막고 오디오나루 고 이봄이 생명과 태양을 바라보며 인편 날씨는 그릇고 해와라기 꽃을 하시나요 전국노래자람 충청남도 아산시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